둘, 둘, 셋! 이거 완전... 어떻게 하는 거죠? 신기하네. 저는 자기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연입니다. 베이입니다. 찬혁입니다. 이현이입니다. 안녕! 그러면 어떤 사이 있어요? 저희 그... 생명부지, 초명... 오늘 처음 뵌 사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보여 지진은 퍼플 챌린지를 하면 사랑에 빠진 것 같나요? 아... 그럼 저희 첫 번째 영상부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 기대... 기대되네요. 기대요? 좀 불안한데... 이게... 저를... 저를... 나 요즘 헬스에 이렇게 괜찮아요. 아, 저 여기를 잡고? 제가 이렇게 잡고? 제가 이렇게 들면 될까요? 아, 안 하네요. 하나, 둘, 셋! 상승한 게 맞어? 어떡해요? 자, 하나 둘게요. 자,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맞아? 아,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우리 잘했다. 언제 내려가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하나, 둘, 셋! 손박기! 아... 저, 저, 저 정말 이상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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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니... 뽀뽀를... 아니, 아니, 아니... 아, 전 결혼이 없거든요. 상관없다. 뽕, 뽕까지 가는...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이유? 뽕, 끝 아닌가요? 딱 오늘... 아, 수현이가 반해서... 내가 어디까지 하면... 잠시만, 잠시만. 얘 손짓이 뽀뽀가 아니었어. 아니, 진짜... 이거 많이 봤어요. 이게 뭐야, 어떡해. 어, 저는 방금 것보다는 근데 뭔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근데 못 받으시면 저... 아니에요. 저, 믿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농구공이라고 생각해요? 농구공? 제가 끌 때, 아시죠. 하나, 둘, 셋. 잘했어! 나 잘했다. 돌아요, 돌아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괜찮아요? 둘, 셋! 어머, 괜찮아요? 이거 너무... 잠시만. 나 왜 이거 못 들지? 실패! 아, 이렇게 한 마리 정도... 아, 잘하신다. 잘한다, 나 운동했어. 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아, 잠시만. 이거 시청 가능? 하나, 둘, 셋! 퐁! 네, 저도 퐁. 뽀뽀! 퐁! 퐁! 네, 최근 스킨십도 퐁이고? 아니요. 왜? 어, 저는 퐁도 되게 좋은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뽀뽀! 탁! 아, 만나면 반갑다. 뽀뽀! 뽀뽀! 아이, 좋아. 이거 못 할 거 같은데? 오 마이 갓! 어,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저 위험한 부분은. 알아듣었어요, 엥. 으악! 그게 아니야! 알아듣었어요, 엥. 아, 이게... 아, 이게... 신곡된 애굴을... 잠시만, 이게 맞아? 셋! 둘! 에로스, VS, 플라토닉. 하나, 둘, 셋! 에로스. 정신...적. 에로스. 정신적인 거는 친구로 만족을 해줬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거는 애인이랑만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바꾸세요. 네. 에로, 에로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나누고 싶어지는 게 있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 저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너무 복잡하다. 어, 이거... 아무 냄새 안 나겠다. 어땠실 거 같냐? 가능, 가능. 할 수 있어요. 엉망을 켜서 시작한다? 네. 자, 자. 시작, 시작한 거죠? 네.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잘했는데? 자, 자, 나오세요. 잠시만. 어, 괜찮았다. 이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잠시만, 괜찮아요? 어, 잠시만. 나 약간 내가, 나 약간 내가 낫는 거 같아. 내 새끼 얼굴 나왔다. 잠시만. 아, 됐다. 어? 어, 이거 완전. 잠시만. 어떻게 하는 거죠? 다리, 다리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닌 거 같은데. 어, 여기. 잠시만. 어, 됐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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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편지, 편지,펀지. 이야. 성공했어요. 성공, 성공. 성공. 결혼을 할 생각ам?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있다. 저 왜냐면 결혼 안 올 거예요. 저는 안 해도 딱히 상관없어. 나 원주희? 같이 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 저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저랑 결혼하실래요? 두 분은 오늘 사랑에 빠지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랑은 모르겠고 일단 땀에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일단 맞팔해요. 네. 아니 사랑에 빠지라고 해놓고 막 낳고 처음 만났는데 얼굴 보면서 막 터지고 막 엉덩이 막 내려 찍고 막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꼬실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너무 오셨나요 저한테? 너무 오셨나요 저한테? 저 살짝이요.